오늘은 그냥 하루 봄이 안좋아서 호텔에서 쉬었고 그냥 유튜브 동영상도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나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날강변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꺼는 그냥 이렇게 저도 그렇고 잘 나오죠 ASMR로 날강 일몰 이걸 그냥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가끔 뱃소리가 들릴거고 파도소리가 들릴거고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 일렁거리네요 그럴거 같네요 벨로카 지나가는 소리 정도 예! 감사하십쇼 전통 Judas coming 데이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통 Hilf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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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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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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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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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